한글자막 by 한효정 능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을 보면요 할렐루야라는 곡이 참 유명하죠 하지만 할렐루야와 버금같게 정말 장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힘있는 찬양이 나오면 합창곡이 나오는데 그 합창곡의 제목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곡입니다 대단한 곡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가사의 내용이 방금 오늘 읽은 게시록 5장 11절 12절 9절입니다 이 9절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하늘의 존재들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합창곡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의 대합창 노래 이 노래가 보금이죠 이 노래를 우리가 들어야 하죠 이 노래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금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뜻이기에 합당하도다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일곱은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정말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능력, 부, 돈,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정말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대합창국의 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진정 값진 보물, 진짜 보물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하와 보물의 귀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십시오 주님 안에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경기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존귀한 것들 모든 소중한 것들, 모든 보물, 모든 보화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잘 믿고 잘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